오늘의 받고 성취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럼으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되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원리스홀 비전홀 온라인 예배된 성도들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거들의 말씀과 하시고 더욱 큰 은혜체험이란 재무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구부서의 말씀은 세상 부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금의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천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영향력을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지역에서 입힐 수가 있느냐 야구부서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신은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면 가능하다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면 가능하다 아멘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체험해야 영향력을 입힐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임하는 삶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찰스 스포츠 목사님은 이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되고 또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끝없이 엮어진 줄과 같고 끝을 모르는 강물과 같고 끝없이 돌아가는 바퀴와 같고 영원한 별빛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그것은 속편이 끝없이 나오는 만년 연재물이 해당될 것이다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 그대로 나에게 피부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갈수록 재미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따분하다 답답하다 지루하다 힘들다 그거 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편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드라마를 이렇게 볼 때 보면 가장 궁금증을 이렇게 높여놓고 끝내버려요 제가 오징어를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마음 딱 먹고 한 번 봤는데 이걸 끝을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앉아가지고 끝까지 다 봐버렸어요 왜? 끝날 때마다 이게 다음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궁금증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기대와 넘치는 이런 감사감격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더욱 큰 해나가 내가 내게 임할 것이다 이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날로 새롭도다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요 얼굴 보면 꽤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여기 써놨어요 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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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하다 생긴 것은 다 존경으로 생겨가지고 아주 매너도 아주 익혀져 있고 좋은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지루하게 살아 여러분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되게 되면 매일 이리 흥분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이번 주에 선포된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어떤 응답이 올까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기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다음 주에는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기대하는 것 얼마나 멋지고 흥분됩니까 새로운 게 매일이 다르고 매주가 다르고 매달이 다르고 매년이 다르고 매일 흥분됩 속에서 기대 속에서 감사 속에서 이런 첨안의 신앙생활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매일 응답받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지난주일 저녁에 우리 2022년 큰 당을 위해서 위원장단 그 다음에 이 대교구장 목사님들 이래가 당의 서기 중심으로 기도회를 한다고 내부 초청해서 내가 메시지도 주고 보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뜨거운지 내가 그러고 돌아왔는데 명상을 보내왔어요 전부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막 눈물 콧물 소리만 기도하는데 어느 교회 장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어요 어떤 장노는 무릎을 안 꿇어봤는데 그릇 꿇다가 죽을 뻔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원리스되어서 우리가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할 전에 미리 준비해서 원리스되어서 하나님 주신 시대적인 이 사명 이 마지막 미션인 이 헌당에 같이 우리 함께 동참하자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안 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채워 못한 사람은요 지루합니다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갔을까 그런 말 또 할 줄도 모릅니다 야구부는 오늘 본부 말씀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영적 자세 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2,37 치유 서밋으로 성장하는 정거의 끌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마귀를 대적하기입니다 1절에서 3절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운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본문 내용을 보면 당시에 야고보가 서신을 보낸 이 교회 안에 파벌 싸움이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싸움과 다툼 이 단어는요 전쟁 용어예요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얼마나 심했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렇게 공동체가 원대에서 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를 언급을 쫙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선적으로 싸우는 정욕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서로가 시기와 질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적 삶 이게 공동체 원대에서 깨는 겁니다 언제나 왜 시험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안 달아주어서 네 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시험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또 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은혜가 아니 많은데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그래놓고 기도해도 될 수 없더라 그렇지요 은혜를 못 받는 주제 여러분 생명 걸고 은혜와 하시기 바랍니다 2절의 3절의 말씀처럼 자기 중심적인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바로 종교생활 종교상태 종교상태 종교는 다 똑같은 기독교 불교 전지교 무슨 다 똑같은 종교 종교 우리는 종교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영적 눈을 열고 영적 눈을 열고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태가 종교상태 감각이 없어 감격이 없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아니라 전부 장세의 3장의 자기 중심 장세의 6장의 물질 중심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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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의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에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삶을 살도록 원인 제공하는 자가 있다 대부분이 누군지 몰라요 이 자꾸 자기 속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데 자꾸 일을 벌려놔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가 아주 정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도록 야구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를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철절히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을 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 마귀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종교생활에 빠트리는 종교생활 하도록 만드는 속이는 원인 제공자다 속이는 원인 제공자다 그냥 참석해라 그냥 앉았다가 나오면 된다 원인 제공자 아무 감각이 없어요 곤도 후서 11장 14절에 오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사람들을 속인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속여요 교회가 오줌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속인지는 몰라요 사단 소리하면 안 돼요 저 강남구 같은 데는요 그런 수준 낯은 소리 귀신이니 마귀니 사단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철학적으로 아주 인문학적으로 어떤 그런 말을 논리적으로 해야지 사단이 고도의 전략을 선거였죠 다른 거 다 있는데 우은색적 복음만 삭 빼놨어요 복음만 빼놨어요 교회 다녀요 신앙을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근사도 하고 심지어 교회자도 하고 다 합니다 잘하는 줄로 착각해 사단이 고도의 전략 다 속이고 있어요 사단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장애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피하는 존재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적하는 존재예요 마귀하고 대적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오다니며 삼킬자를 찬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해라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과 싸우라 아멘 내 속에 있는 사단과 싸우라 사도 바울은 에베스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가 싸우는데 하나님 전신갑주가 머리 구원에 투구 쓰고 복음에 신발 신고 질허리 띠드로 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의의 검으로 싸우라 신앙생활은요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육신 싸움 아니에요 야구부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마귀 대처법을 밝히고 있어요 대적하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입에 칼 물고 머리 풀고 힘으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 남편 생각 속에 아내 생각 속에 친구의 생각 속에 가까운 동력자 생각 속에 순간 죽어서 속여버립니다 계속해서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요 부부 사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할 때는 피특이 싸우게 돼요 안 그러면 쌍모의 비극이 되는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의 시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한 야구부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싸워 이겨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적하라는 이 말은 전쟁용어인데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 싸움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제가 이 설교를 강하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원리스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이상하게 가라앉이를 뿌리는 것들 이 사단 심부라는 것들이 발도 못 뛰도록 강하게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원리스 깨는 것들 매우 합니다 원리스는 마귀가 와서 깹니까 선악관을 마귀가 따가지고 입에 넣어줬습니까 지가 따먹어요 지가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 핑계되면 되겠어요 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등을 보이면 안 돼요 등을 보인단 말은 돌아서 딴 얘기거든 후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등에는 아무것도 보호되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뒤로 물러서는 싸움을 싸워서는 절대 안 된다 물러서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마귀 핵심 공격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마귀 핵심 공격 전략이 뭐냐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의 핵심 전략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예요 의뢰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본문 사질에 보면 야고보가 이처럼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가늠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 세상에 이 세상과 벗이 된 사람 교회에서는 어색해 교회에서는 아무 힘도 못하여 교회에서는 아무 헌심도 없어서 밖에 나가면 지 마음대로 살아 세상과 벗이 된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요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세상에서는 잘나간데 교회에서는 교회도 1년에 내 분 올까 말까 어정쩡하게 안 올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 살면 여러분 가문은 똑같이 다 망한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육신 다 양보하는 거예요 육신 다 양보하고 영적 싸워만 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요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이 마귀가 공개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상거롭게 살아라 그냥 네 교회 갔다 왔지 않으라 그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살아 말씀이 삶속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도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뻥이에요 뻥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세상 욕심 상세기 3, 6, 10일로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 들어갈 구색이 없어요 말씀 안 받아요 그걸 교회 다녀요 신의식을 잘하는 걸로 또 착각을 해요 사단에게 속았어 구약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은약관계를 결혼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 민족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아내고 부부관계 부부관계 왜 유일하게 선택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관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교회를 신부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신부로 소위 맺은 은약을 지키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름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아브라함을 보고 친구라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식을 바쳐라 자식을 하나밖에 독자 이상을 번제로 바쳐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이해가 안돼도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2022 중직자들 모여서 기도했는데 제일 먼저 와서 딱 순종하는 게 오늘 기도한 노제우 장면 제일 먼저 순종합니다 하고 다 헌당 미리 들고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 말씀 나는 내고 냉폐 이런데 저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세상과 버텨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장하는 말 종교인들 하는 그런 용어 다 써가면서 세상의 이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지금 헛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 인들이 똑같은 판박이라 이런 종교인들 그래서 야구보가 지금 편지 선거에요 이거 야구보는 세상과 버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밝혀 있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다니는데 그 중심을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방부도 쓰고 세상 방부도 쓰고 그거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삶을 사는 자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어찌하자 그 뭐 힘이 있어 그 뭐 내게 영향이 있어 그 뭐 효과 있어 그냥 지당한 말씀이지 헛된 줄로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지혜에 더 큰 관심이 많아 세상지혜가 더 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이 말씀이 더 중요해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세상지혜는 결국은 다 뭐예요 틀린 거예요 세상정보는 다 틀린 거 다 망할 것으로 가득 차있는 거지 세상이에요 다 세상은 망해요 뭔가 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위협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게 바벨타지 결국은 나중에 다 바벨타지 에르미아 2장 13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된 삶의 특징이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운 것 같다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운다 무슨 말입니까 시크한 돈을 벌고 고생고사 엄청나게 일을 하고 성공을 했는데 맹해를 얻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뻥이야 그 시한하지요 그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눈치 빨리 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인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영적 정도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무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이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벗이 되지 않고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세상 말 세상 뉴스 세상 사람들이 말 듣는 걸 더 중요하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 우리가 이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올바른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잘 붙잡고 사실적으로 누려야 한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로 꾀하고 오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다 그렇게 바라고 그리고 이문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답을 주시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 말씀 그분이 하신 이 말씀 이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이 목사도 말이요 목사도 예비를 딱 드리고 나갈 때 인사할 때 와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보다는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이 되게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야 돼요 정년에 정년들이 많은데 정년맞지만 정성인 목사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래야지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기분 난 좋아 별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말을 하면 집사님 진짜 은혜 되네요 장노님 내가 답을 찾았습니다 장노님 간정한 내가 답을 찾았습니다 장노님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의 말씀에 김자매님 은혜 받아도 기분 좋아 안 좋아 똑같아요 하나님도 당신 말씀을 해야 기분 좋아해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허감이 물러가고 허감이 실패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 이거를 못하도록 사단이 다 잊어버려 가라지를 뿌려 그래가지고 마음의 밭이 말씀 받는 마음의 밭이 네 가지 라고 그랬어요 길가 밭 도자 밭 가시 밭 좋은 밭 이 길가밭 금방 듣고 금방 잊어버려 길가 떨어지니 새가 와서 밥 찍어먹어버리지 돌짝밭 이게 좀 자라는데 말이지 돌이 사이사이 있어가지고 삐치고 나오는데 힘들어서 죽어버려 또 잘 자라다가 위에 가시가 가시밭이 있어 결국은 가시에 맞아 죽어버려 거의 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러지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려 옥토밭 30배 60배 100배 10시를 뱉는리라 말씀이 심어졌어 그 말씀을 대삭이고 대삭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자해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막 30배 100배 10시를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잘 듣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없어질 만큼 내 생각이 없을 만큼 아무 생각이 없어 없어질 만큼 복음이 좋아야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 속에 뭐가 있냐 기쁨과 감사가 10편 16편 11절에 오면 따위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기쁨 즐거움 이게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 그거 안되면 전부 다 가짜요 소금 안 돼 어떤 변명도 안 통해 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 한눈 팔지 마라 제발 한눈 팔지 마라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우리하고 한눈 팔도록 자꾸 다른 것 보기에 유혹합니다 영계 보은의 성도들 강단을 통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이런 마귀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더욱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에 있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입니다 팔질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구부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가까이 할 때 다시 말하소 이거 한마디로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이 될 때 자기 자신은 물론 세상까지도 변화시킨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주도 내 생각 속에 빠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군대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 사람이오 그렇게 신앙했지만은 전혀 세상의 영향력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입힐 수 있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불신자보다 더 못해 불신자보다 내놓을 게 하나도 없었어 언제부터 하나님의 불신자를 지배하고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사례인으로 보여주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버렸냐 오직 될 때입니다 오직 정은주 교회에 미쳤어 완전히 기도에 미쳤어 전도에 미쳤어 헌신에 미쳤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주위의 친구들이 인정할 만큼 미쳐 바울아 너 미쳤다 이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까지 한 무슨 사랑 절대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본문 5절에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줄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직접 본인이 밝혀 당신이 밝힙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그래서 나보다 남편을 아내를 나보다 자식을 나보다 세상에 그 무엇을 사랑하면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죠 이제 하나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라 그래요 나만 사랑하고 그 다음 거는 다 그냥 참고해서 그냥 그래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할 거 없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신앙에만 목숨 걸은 거지 나머지는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 유행가 유행가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질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거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실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가까이 가까이 가는 순간 가까이 그것을 다 쏟아 부어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더 달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더 달라 할 게 없다니까 글쎄 이런 예수 안 믿어볼래요 언제까지 이것도 뭐지라고 저것도 뭐지라고 맨날 그렇게 불평 불만 속에 너가 살겠냐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어때 세상에 다 양보해버려 그냥 내려놔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더 달라 할 게 없다니까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자꾸 주신다니까요 내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다 주세요 또 빼앗으면 또 드리면 돼요 아까 할 것도 내 건가 내 건가 하나님께서 가세요 하십시오 다 주신 거니까 빼앗아 보기도 합니다 주기도 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확인한다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사탕 주놓고 꼬마들 주놓고 가져와봐라 앉아 안 돼 안 돼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안 돼 엄마가 주시면 하나 더 주면 될 텐데 안 줘 안 줘 하느님은 한번씩 너 내봐 그걸 헌신이라고 헌신 아멘 이게 내봐 확인한 확인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건데 12기 10장 6재로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덮으신다 천대까지 천대까지 천대까지는 뭐요 우리 나 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후손들까지 모든 것 다 완벽하게 내가 너 때문에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뭐요 영속성이 있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어졌던 원단매시 통해서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입 기도 입을 크게 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나님은 2021년도로 채워줬어요 교회적으로 교회적으로 2021년 이런 응답받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래야 시대적 역경 속에서도 지난주까지 968명 새가족이 현장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과 온라인까지 포함하면 새가족이 5204명이었어요 지금 교회들이 문 닫고 교회들이 안 된다고 아예 포기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새생님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2021년도 올해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가 2020년 작년에 비해서 130% 브라지 됐어요 이해가 되죠 됩니까 아니 지금 다른 교회에서 재정이 작년 재정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데 130% 세상은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연교회는 절대 가능해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임한 거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이런 연교체험 되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2, 3천러 5천러 플랫폼으로 이 안테나로 이 시대의 쓰임을 받고 있는데 나는 뭐냐 나는 내가 이 연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응답받고 간증하고 증가할 것이 있어야 정상적 신학생활이에요 빈곤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나는 불신자들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것도 같이 무너지면 하나님 능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하나님 체험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갱신하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에요 오늘부터 갱신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큰 도움이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온전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과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후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 두 마음을 품지만 않으면 두 마음만 안 품으면 하나님은 더 큰 은내를 베풀어 주신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두 마음 품지 마라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어가지고 두 마음으로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구원 받아놨는데 이걸 마귀가 알아요 천국강까지 다 알아요 아는데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영양력 못 입히도록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두 마음을 품게 나눠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본문의 다른 표현으로 뭐래요 겸손한 삶이다 그랬어요 겸손 겸손 이거 성경대로 판단해야지요 야 뭐 고개 좀 새기고 친절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뭐냐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주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때 주께서 우리를 뭐여 높이신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뭐예요 나를 낮추는 것이 위드 이만의 원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참 그분을 통해서 하나가 원리스 되는 원리스 되려면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이 위드 이만의 원리스가 24 되어질 때 최고의 영적 전투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거 못말리는 완전 무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만큼 가장 강한 전력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삶 속에서 영적 대진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꼴리아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꼴리아스의 싸움이라 그러니 뭐 결과는 뻔하마나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거와 싸우고 하나님과 저거와 싸우고 하나님을 대진표를 바꾸라 말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이겼다 졌다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원리스 위드 임마누엘을 쫙 누리게 되면 25 영원의 시공간 초월 이건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소홀의 응답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영원의 모든 성도들 삶이 오늘부터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아멘 요거 다 누리면서 더욱 큰 은혜의 체험자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 필립 얀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이었어요 가장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겸손의 극치는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고통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고통받은 것이고 둘째는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는 것이다 가끔 외교관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가가지고 눈살을 찌푸리하는 은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나라 명예와 명예를 먹칠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왜 저 인간을 저 나라에 보내서 나를 망신시키냐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자신을 자신을 대표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교회는 뭐하는 것이냐 지상에 세워진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천국 대사관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 외교관이라니까 외교관 이 땅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외교관은 그 나라 백성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백성 안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천연만년 살 것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떠나가요 갑니다 외교관은 그 본부에서 오락하면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천국 외교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천국 외교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수록 여러분 더 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모두는 창기삼정에 태어난 살아가는 자격 미달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자격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사가 되었습니다 영적 대표 주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생명이 살아가는 역사 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가 세워져야 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날마다 마귀를 대작하고 따라서 마귀를 대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런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을 증가할 수 있는 전두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신은 더욱 큰 은혜를 처음에서 마귀를 대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날마다 영적 정체선을 가지고 하늘 보대의 축복 시공강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이삼칠나라 오천종주가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조옵사서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